이게 혹시 흠퇴장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모든 걸 쏟아낸다 네, 오늘 모두 다 매력을 보면 앞으로의 행보가 더 흠퇴가 되는 무대 중앙에서 좌측, 중앙, 오른쪽으로 포즈를 타내는 게 왼쪽부터 비해 주실까요? 좋습니다 역시 오늘은 또 레디카펫에서는 오늘 기성씨의 모습이 뿜뿜 뿜어져 나오고 네, 오른쪽 끝에 있는 전자지까지 네, 좋습니다 좋습니다, 네 파트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시선도 왼쪽 부자님 덕분에 오른쪽부터 따라 봐주시고 역시 모델 출신답게 프로페셔널하게 포즈들 네, 잘 배치해주고 계시네요 분들도 너무 매력적이고요 저희가 뭐 별대한 포즈 요청을 안 해 드려도 알아서 잘 소화하게 해 주셨습니다 신비하고 청순하고 러블링한 역시 만나 봤습니다 영웅 주의한 포즈를 올렸는데 오늘 좋은 기회가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, 이어서 글로벌 대세배움 최우식씨가 입장에 안동 2세입니다 네 살인자 기흥냄감에서 악인 단별 대세배움을 겪겠느냐